안녕하세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3년이 생겼죠 예전에 민간아파트에는 없었어요 공공아파트는 있었고 지금 19일부터 시행이고요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시행이 됩니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민간분양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에 인근시세 80% 미만 분양가일 경우에 3년에 거주 의무기간이 생기세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는 단서가 붙었죠 민간분양에 그리고 분양가에 시세대비 80에서 100%인 경우에 거주 의무기간이 2년이 생겼거든요 80% 기준으로 3년 2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셔서 실거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가 생기네요 기존에는 공공택지에만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거주 의무기간이 있었죠 민간아파트는 없었어요 민간아파트는 제외였죠 공공택지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이 80세 미만이 5년 80에서 100%는 3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70% 미만이 5년 70에서 85%가 3년 85의 100%가 1년 이렇게 좀 세분화 됐는데 좀 단순하게 나눴죠 80% 기준으로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민간아파트 의무 거주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18개구 309개 동 거의 뭐 서울 전 지역이죠 이쪽은 다고 이 위에 그 은평구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근데 빼고 뭐 이런데 거의 다 들어가요 서울시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이요 거의 다 뭐 이렇게 다 들어가죠 동대문 8개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경기도는 강명 가천 하나의 일부 지역만 이렇게 아 참 아파트 청약 넣을 때마다 계속 조사를 해요 매번 바뀌니깐요 매번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민간아파트 아 거주 의무기간이 있구나 네 뭐 돈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군데 사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겠죠 이제 실거주가 하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기존에 살던데 뭐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요 제가 당첨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요 부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분양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인근 시세 80% 3년 80% 100% 2년 어 지금 그 강동구 지역에서 둔촌주공 분양 있죠 뭐 작년에 뭐 한다 만다 한다 만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에 하나만에서 뭐 3,500 뭐 2,500 계속 얘기가 많았죠 근데 올해 그 서초구 베일리인가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강동 이 쯤이죠 강동구 경계지역이니까요 쯤 송파랑 경계니까요 올리비크 아파트 옆에니까요 어마어마하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광동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택법 계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알고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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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